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요즘 자주 찾아오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새는 가을 전형적인 꽃이 피는 계절이고 꽃이 피고 나면 분갈이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난처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요것은 젠만이 델리카타 색상이 조금 연한 그런 색상이에요. 이게 조금 보면 저희 집에도 하나 어제 저번 방송에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이래가지고 모종세계를 그 뒤에 전진세계를 받아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전진세계를 받아와가지고 요렇게 이제 기르니까 이제 지금 한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죠. 2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꽃을 피와줍니다. 피와줘가지고 가면 갈수록 아니겠습니까? 이내 1년에 꼭 하나씩 더 나와가지고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보여줘서 이렇게 예쁜 꽃 담아보고 오늘은 2020년 9월 28일 요게 오늘은 28일 오늘 28일 29일 오늘은 여기는 여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 부양토분 때문에 있습니까? 조금 말썽이 많아가지고 말썽이 많아가지고 요즘 뭐 이게 카피도 많이 하고 복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양토분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또 그러고 제가 얼마만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렇게 분을 만드는데 이게 농장에서 이렇게 만드는 걸 심혈을 기울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걸 증명을 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다른 타카페에서 취미인이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분을 자기가 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취미인이 죄입니다. 죄고 또 다른 거 좀 보면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깔아뭉개기를 아니었습니까? 일삼는 건지 부양토분 아니었습니까? 카피를 해가 간 것도 모자라서 사람까지도 이제 그렇게 까내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부양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개념을 개념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야 하고 제게 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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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부양토분 역사에 대해서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처음에 제가 가지고 왔던 분에 대해서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쪽에 잠깐 갔다올까요?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깥에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제가 자리이동을 좀 많이 심할 거예요.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 부산에 그 모업체하고 이제는 이름도 거론하기 싫습니다. 모업체하고 그렇게 당초에 일본을 되나들면서 그게 댓글에 보시면 언급을 했다시피 아니십니까? 저 일본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 때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그랬는데 사람은 일본말을 말 못하고 취미인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아니십니까? 하는데 좀 듣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매듭을 지우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처음에 가지고 왔던 분은 이렇게 위에 테두리가 이렇게 둔 겁니다. 그죠? 제가 개발했던 거는 이렇게 일본 화분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각이 딱 집니다. 지고 저도 이렇게 각을 지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만들고 이랬는데 첫째 이제 여기에 일본 분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 같이 나아 보겠습니다. 구멍 자체가 물 배수구 자체가 똑같은 화분에라도 은깨끼 차이가 납니다. 큰 화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은 화분은 그렇게 하는 것들면 잘 안 보이겠지만 큰 화분을 두 개 동시에 이렇게 딱 가두면 구멍 자체가 배수구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기성을 좋게 되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우리가 하고 여기에는 밑에는 여기 붙어 버리면 여기가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여기에서 2mm 3mm도 안 됩니다. 저는 5mm 이상 띄었습니다. 5mm 이상 돼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부양에서는 5mm 이상 띄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는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일본의 일본의 일본 토분은 이렇게 한번 봐봐 차이가 많이 나죠. 부양 토분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부양 토분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색이 이렇게 붉은색이 납니다. 우리는 약간 분홍빛이 고온에 구워졌어요. 이렇게 만들고 흙 배합성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기성도 좋아지고 여기 일본 토분은 저온에 꽂다 보니까 잘 깨지는거에요. 저도 체면 흙으로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저는 일본 토분은 조금 온도를 적게 해 보니까 이게 배송에 문제가 생기는게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일본 토분 하고 똑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하고 똑같이 제작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마름 자체가 되질 안하고 이게 난추가 자꾸 죽는거에요.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바꾸어가면서 구멍을 더 크게 뜯고 이 밑에 아래를 더 잘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거에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게 경비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좀 같이 조금 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그쪽에 부산 업체에서는 내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서 이걸 하라 하면서 그걸 했습니다. 자기는 태국에서 직접 오다 내려가지고 싼거 가지고 한국에 팔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국에 일어가지고 한국 식재라든 모든 이런 터분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이런 취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들이 이게 왜 무향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처음에는 가지고 가다비가 없어가지고 수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밑에 구멍도 없이 그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없고 요거 안에 통기성이 좋게 하기 연단 절을 넣어가지고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거칠게 만들고 여기에도 똑같은 거고 그래 하고 나서 이제 그라나를 이래가지고 조금 더 보기 좋게 감성을 가지고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굽을 달아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양노구가 있을 거에요. 아 여기 부양노구가 있는 거에요. 부양노구가 있으니까 꽃집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에요. 아마 이게 부산에 그 업체도 저희들 거를 분을 가지고 써도 될 건데 부양노구가 지켜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미지 손상이 오기 때문에 다른데 꽃집에 도매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카피를 했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서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가다를 이렇게 일본 거 하고 같이 이걸 주니까 똑같이 테두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분은 또 자기 아니습니까 이게 가마에 굽는 그 구글 이래가지고 노고를 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때 일본에서 우리가 가다를 주는 게 구멍이 작다 아닙니까.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노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판매가 안되고 한 번 그때 한 천 개씩만 이래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을 조금 더 특화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더 고풍미가 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부양의 꼴동품으로 지금 한 개씩만 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양토분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여기 덴드로병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분을 토분을 저 스스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고 일본에서 가지고 왔던 토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모방품을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요것도 부양토분 워크라이나 토분 대자를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분이 만들 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에 여기에 여수 이렇게 약간 넘어가게끔 아니습니까 이렇게 특이 없이 안으로 오므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은 전형적인 다육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안으로 이게 그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판매를 제작을 중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가지고 여기도 부양만 그죠. 그래가지고 위에 위의 주둥이 버려지게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요거는 거리용이고 이게 바닥에 나니까 이게 흔들거려가지고 이렇게 흔들거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만들어 따끈하게 고정이 되는데 이게 망해 망해 아니겠습니까 또 걸리다 보니까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또 이런 토분을 또 만드는데 이것도 너무 크고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오늘날 제가 일본을 되나들면서 제가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분을 저희들이 일본을 되나들면서 턱대자 대자 중자 소자 유모 두개를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부양의 토분이 유명시가 뜨다 보니까 아 이걸 바로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했는데 분을 바로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하고 또 이렇게 부산에 아니겠습니까 그 별나라 업체에서도 자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바로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분이 필요하니까 아니 태국에서 싼거 주문하면 되지 꼭 부양 토분이 전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만 제가 이 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래가지고 남 비아냥 거리는 건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언젠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또 조금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정하는 아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해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도 그분은 그분들 갈 길을 가시는 거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독자님들 카페에 먼저 사신분들이 행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멍은 제 임의대로 요거는 일본에도 얻어 없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우리가 또 부양토분에도 부양유머토분이라도 다음에 받아보신 분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구멍이 하나 되어있죠 그거는 잘 참조를 해가지고 아니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기계발을 하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 토분 자체에서 일본 이래가지고 그 해양기류에서는 맞을 거에요 맞았는데 요 이게 토분 대륙성 기후에서는 요거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아니었습니까 거의 한 6년간 7년간 했으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여기에 변천사가 되어 왔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전시에 드나들다 보니까 이 토분을 발견한거에요 봐가지고 요거 가지고 가지고 이 토분을 이래가지고 만들었으면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것도 전시에 가가지고 이 토분 자체를 사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토분을 가지고 가지고 저한테 선보여주고 제가 일본에서 다시 가가지고 요거 토분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가다보는 자기가 가지고 갔었고 앞에 하는거는 가지고 갔었고 요거하고 같이 만들어진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갔고 다시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토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토분이 이렇게 구멍도 크고 일본에서는 여기에서 물 빠짐이 여기 타원행입니다 이게 타원행이고 저희들은 각이 바로 딱 져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시울이라고 각이 져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한개 한개 섬세하게 밑에 낮추면 아래로 쳐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에서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냥 각을 줬습니다 각을 주고 정연적으로 일본은 여기서부터 타원행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여기가 한 2mm정도 아니십니까 거기에 부양토분은 5mm정도 차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라든가 뭐든가 잘 들어오는거에요 구멍도 아니십니까 이게 전에 일본에서는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하더라도 물 빠짐이 크게 구멍이 크게 뚫어버리면 더 좋죠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하고 부양토분하고 일본토분하고 두께가 약 1mm정도 차이가 날거에요 1mm가 부양토분이 더 두껍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면 쟤는 풍란이나 섭국이나 이런 자생지에 가서 봤을때 이런걸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는걸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본토분은 습도가 많으니까 빨리 안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습도 빠지라고 얇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저온에 굽고 경비질감하기 위해서 저온에 굽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이게 배속문제에서 걸려가지고 두껍게 오랫동안 굽고 또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굽으니까 이게 기공 자체가 안있으면 확실히 많이 열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온에 굽고 이러니까 경비가 월등하게 비싸지는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이게 행틀 행틀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불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노고를 내면 저희밖에 못쓰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틀값을 하다보니까 이때까지 아니습니까 하분값이 조금 비쌌습니다 어 했는데 음 했는데 그 저희들 이제 했는데 요거 행틀 행틀 하분을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회수를 다 하고 아 이거는 어차피 아니시면 우리 취미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싸게 공급해 드리고자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해가지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음 저희들은 항상 구독자님이나 취미가 입장 그런 입장에서 저는 항상 꽃들 그쪽에서도 깎아내리기 싫어 취미가 입장에서 사업가능하니 절대 꽃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키울 수가 없고 그냥 무조건 판매만 해야 되고 죽든지 살든지 판매나 해야 되고 좋은 꽃 사업가는 좋은 꽃들 볼 수 없어요 그런게 남카피 좋아하는건 아니십니까 그거는 그런것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카틀리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개 뒤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카틀리아는 다섯개가 나왔었어요 다섯개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기 카틀리아에서 나가는 것보다 지금 관엽에서 관엽시장에서 많이 애용을 하시는거에요 그리고 보통 보면 저희들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꽃은 올해 많이 꽃이 피고 이러는데 아무지로 저희들이 부양토본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모든 화분에 부양오키드 이래가지고 부양오키드 월드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붙던 아니시면 저는 이렇게 부양오키드 이래가지고 부양오키드 하나의 상품을 만들려고 아니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꽃집이나 이런 데서 부양노구가 지키고 있으면 다 거부를 하더라구요 부양노구가 지키고 있으면 저희는 이걸 당초에 아니십니까 그죠 저희들은 이게 화분을 팔려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만드는게 아닙니다 만드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쁜 꽃들 잘 자르게 잘 자르고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아니십니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제가 개발을 한거에요 일본에서 당초에 가지고 올 때는 이 두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두개만 가지고 가지고 저희들은 한개 한개 다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모범품으로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설상 아니십니까 이게 쳐다보면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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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만 – 한gon 식mt 이 생명의 존엄성이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자기가 돈을 벌이려고 하는 목적이지 식물이 아닙니까? 어떤 그거는 하나 없을 거에요. 아마 저희들처럼 이렇게 높은 고열을 해가지고 흑하고 이런 거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따라하지는 못할 거에요. 혹시 나중에 보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겠죠.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람은 사람을 항상 속이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니겠습니까? 단합은 안 해야 됩니다. 단합은 안 하고 쳐다보면 이래가지고 이분의 수퇴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겁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겁은 양심에 맡겨가지고 아마 부양의 수퇴를 주지 말라 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저는 아마 추측일 뿐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아주 나쁜 사람일 거에요. 그게 저의 자신은 항상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이래가지고 한 개라도 더 좋게끔 잘 팔게끔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비자가 꽃들이라 잘 자라게끔 숫대 A4를 사용하고 또 이래가지고 부양 토분을 좋게 아니겠습니까? 개발을 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뒤통수 맞으리라고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무래도 아무쪼록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양 토분의 진실을 정말 말씀드리고 자 이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이게 긴 시간을 이렇게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행을 하고 앞으로 부양 토분 또 이래가지고 잘 이용해 주시고 예쁜 곳 잘 키웠어요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아니겠습니까? 그죠? 즐거운 취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 이제 요걸 해가지고 다음 주 1렬 방송은 1렬 방송은 안 하고 못하고 약속 저희들이 부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1렬 날 요번 주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월요일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방송을 안 했으면 그때 구글 잘 보세요. 봐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꽃이 피는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꽃이 필거에요. 피는 게 제일 아마 한 개 두 개씩 안 있습니까? 올해 전시회가 많이 기대됩니다. 얼마 있으면 또 부양이네 밤 해가지고 호야시가 주선 해가지고 오신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손님 맞으러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양무풍도 많이 바쁩니다. 바쁘고 또 또 또 이래가지고 부양 꽃미남도 많이 바쁩니다. 바쁘고 이래기 때문에 다소 전화를 못 받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도 널리 이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판매방송 그날까지 아니겠습니까? 또 잘 아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가 꽃이 피는 대로 한 번씩 자주 자주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오늘 날씨가 가을 날씨 정형적인 아니겠습니까? 가을 날씨입니다. 좋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하루 끝까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분으로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